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제도 했어요. 목욕탕에서요. 온센탐하고 완전 애기떼여서 기억 잘 안 나요. 온천 가운데 가면 온천물로 삶은 달걀 자주 먹으니까 전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목욕탕은 자주 안 갔어요. 제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학생이 있으니까 커피요일로 먹고 커피요일로 애초에 팔지 않았는데? 그런 게 있었나? 저희는 있어도 대미소다 오렌지 맛이랑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죠. 원숭이랑 진짜 목욕을 하나? 궁금한데? 막 만화 보면 짱구 보면 원숭이랑 같이 있잖아요. 궁금하고 머리 위에 수건도 올려보고 싶다. 살이 좀 쪘어요. 살이 좀 쪘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밥을 금방 챙겨 먹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안 빠져 다 먹는데 마지막 민나상가 수깃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왜 그래? 빨리 수기하게 수이토요. 누구 있지? 복우와 키미가 스키짱 이마 머리 아가토로 먼저 마주 오늘 사진 찍어줘. 아 네! 내가 더 넓은 데로 가자. 형 원래 더 잘 찍는데? 좀 더 넓은 데서 가자. 형 원래 더 잘 찍잖아. 좀 넓은 데로 가자. 왜 이렇게 구석으로 날 몰아넣었어? 백이 깔끔하잖아. 더 가까이에 가서 찍어주세요. 봐봐요. 어 아니야. 오늘 좀 이렇게. 봐봐요. 이건 잘 나왔는데 왜 이래? 몇 장 안 찍었어? 이거 한 장 쓸 수 있겠다. 짜잔! 감사합니다. 왜냐면 포토바이 뭐장이야, 뭐장? 포토바이 안 한 지 오래됐는데요? 내가 찍어줬는데 마음에 들면 포토바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포토바이 안 하면 그냥 올린대. 맞지. 왜냐면 마음에 안 들면 못 찍었다는 건데 포토바이 성민 하면 성민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잖아. 난 너에 대한 배려였는데. 배려네. 맞잖아. 잘 찍으면 이건 성민아 찍었어요 하고 자랑하네. 근데 그때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 안 했거든요. 네가 못 찍었으니까.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형 찍어준 사람 성의가 있는데 되게 착하다 이랬거든요. 야 너무 많아. 스윗 떠요. 스윗 떠요. 스윗 떠요. 스윗 떠요. 근데 살짝 신나게 말하면 스윗 떠요 이렇게 할 수 없죠. 스윗 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윗 떠요. 스윗 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하네, 무대에서? 신나게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스윗 떠요. 스윗 떠요. 스윗 떠요. 소한데. 스윗 떠요. 스윗 떠요. 이렇게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바보 같아. 스윗 떠요. 스윗 떠요. 스윗 떠요. 근데 나도 정확한 그거 모르겠긴 해 진짜. 그러면 살짝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스윗 떠요. 너무 한국어 그냥. 스윗 떠요. 이렇게 하네요. 스윗 떠요. 그냥 하지 마라. 다른 거 해 다른 거. 스윗 떠요. 스윗 떠요. 스윗 떠요. 이제 딱 드시라. 고군 이지 됐으네. 스윗 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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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투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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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후쿠오카 공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후쿠오카 공연의 낮 공연을 지금 하러 갑니다. 오늘 진짜 마지막 공연이잖아요. 그쵸? 실살이 한 번 보여주세요. 실패. 바이. 날런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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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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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오늘 세림이형 렌즈 또 빌려서 껴습.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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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 안녕하세요, 크레이비도 정모에요 스윗도요 주인차님 고맙습니다. 이좋오! 크래비티でし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래비티의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봐요. 들어가기죠. 같이 먹는 거예요. 맛있어? 이 딸기 초콜릿 안에 약간 건딸기 같은 게 들어있는데 식감 좋은. 맛은 그냥 초콜릿이에요. 근데 이거 탄산이 진짜 많아. 이거 그 맛인데? 그 요즘 많은 이런 껌통 같은 데에 들어있는 네모난 초코 있죠? 탄산세잖아. 이게 진짜 맛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게 탄산이 세잖아. 이게 탄산이 세잖아. 음! 왜 이렇게? 이게 탄산이 세니까? 이게 탄산이 세니까? 그 녹인 초콜릿 맛인데 얘는 그냥 약간.. 이게 탄산이 세! 내가 말했잖아요. 형이 원샷을 해볼게. 그럼 뭐 해줄까? 아 배불러. 제가 먹은 간식? 제가 먹은 간식? 제가 먹은 간식? 이거 말고.. 이거 김 다 샜잖아요. 그거 말고.. 내 말도 먹었잖아. 이거 아침에 다 먹었어. 김 다 빠지는 걸 몰라. 한 번에 먹었어. 김 진짜.. 난 시원한 음료면 마실래요. 이거 시원해. 진짜 안 시원해. 진짜 시원해. 얼음물과 정서의 사이. 근데 진전은 생강김데.. 맛 안 나는데? 생강 맛이 아니야, 이거. 근데 이 녹차에 약간 단맛이 난다. 난 녹차 가려져서 다는 데 있어. 진짜 녹차 같아. 어! 불렀어! 쟤가 녹차 좋아하거든. 과자 한 번 구할까? 형 쌀 과자 좀. 형이 갔다 와 이거네. 내가 방금 갔다 왔으면.. 먹질 않았는데.. 아 빨리! 난 그거 있지. 건빵이랑 초콜릿이랑 그런 거. 하.. 갑시다. 그리고 키캣도. 아 그냥 같이 가자. 형 못 믿겠어. 아 믿어봐. 형 한 번 믿어봐. 알겠어. 아 왜 왔어? 아무래도 정말로 믿지 못하겠다는.. 제가 직접 가서.. 한 번 믿어봐. 형이. 이거 봐. 아 이거 왜 맛있어요. 이거 가져갈 거예요. 오로라미 씨. 오로라미 씨. 오로라미 씨. 오믈렛처럼 생겼어.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니 형이 그 손으로 이걸 잡으면 되지 않을까? 맛있지? 콘칩. 아 이거 먹어본 맛인데.. 눈빼 같지? 그거 알죠? 하나 더 드실래요? 아니요. 하나 더 먹어볼래요. 와 이런 느낌. 왜 왜 여긴 다 있어. 자자 자자. 뭘 자. 자자. 야 지금 섹시야 섹시. 전 이제 양치를 할 건데요. 제가 양치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치아는 조금만 짜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짜면 잇몸에도 안 좋고 이에도 안 좋아. 그래요? 어땠어요? 아래부터. 단척 바람으로 약간. 단척 바람으로 약간. 단척 바람으로 약간. 딱 빠르게 넣어드릴게요. 치아 위에 보고 있죠? 치아 위에 보고 있죠? 치아 위에 직접 바람으로 닦아줍니다. 닦아주고. 떡까지 닦아주면 돼요. 아 맞네. 해볼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놀이기구도 타보고. 아니 근데 제가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러는지 생각보다 무섭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게 재밌진 않았어요. 이렇게 서가지고 뭐 이렇게 발로 버튼 같은 걸 누르거든요. 타이밍 맞춰서 버튼을 딱 누르면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도는데 빙글빙글 돌아가요. 생각보다 무섭진 않았어요. 하지만 재밌진 않았어요. 저는 놀이기구를 타는 그게 그 긴 줄을 기다려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모르겠어요. 스릴. 그리고 막 그런 짜릿함. 그리고 너무 재밌고 뭐. 아드레날린이 나오냐. 아니에요. 설탕 단맛 느껴보고 싶어서 4개나 가져왔어요. 전에는 3개만 넣어가지고 그렇게 안 달았어요. 이렇게 설탕 보이죠? 이거 다 안 보일 때까지 계속 흔들어야죠. 원래 녹차의 맛이 좀 찐해서 설탕 아무리 타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단맛이 안 났네요. 나를 이렇게 지나가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근데 형이 왜 이동을 안 하지? 내가 가면 진로 방해겠지 하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네가 나중에 가서 가서 맞아 맞아. 원래 이러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두 번을 세 자리 있다가 그러니까 센스 어땠어. 형이 그때 뒤에 안 보고 그냥 바로 막았으면 또 그냥 바로 지신 얘기 달렸니. 나도 깜짝 놀랐었는데 네가 안 움직여가지고 나이스. 마지막이다. 마지막은 진짜 그냥 노 조절. 노 조절. 노 조절 했다가 마지막에 마이 편 못 하는 거 아니야? 조절은 하되. 신나게. 신나게. 얘 감그면 목걸이가 안 보여가지고. 형이 두 개밖에 안 불렀어요. 세게 부러요. 너는? 저는 왜 다 잠갔어. 형 왜 다 잠갔어? 나는 보여줄게 없어서 다 잠갔어. 다 노 시인데네. 다 노 시인데네. 빠토 빠토 빠토. 가자. 가자. 방금 부르신 거 무슨 OST잖아요? 고고가. 이것도 좀. 뭐라 불렀어. 뭐 어떻게 부르셔야? 가사에 불렀어. 근데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저 의도 안 했어. 저 의도 안 했어. 이거 원피스 아니야? 아니. 아 그거 맞아. Ayumura. 아가 핫. beginning. 장면이 대단히겠습니다. 장면이 승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장면이 여기서 끝나면. 장면이 전기를ramos 중이에요. 장면이 결정된 przesz frame에. 장면을 정리해 줍니다. 부쿠오카 인트로! 부쿠오카 인트로! 크래비티でし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이 셔츠 너무 무겁다 이 셔츠 맞냐? 난 그냥 땀나면 옷이 달라붙어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 나는 오늘 이 마지막 무대를 멋있게 장식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 깜짝 놀랐잖아 뚜바루빠뿌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입니다 바닥을 너무 무겁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리가 반응은 다르나 그냥 아 이 형 또 시작했다 이렇게 하고 점퍼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려는 거지? 했는데 점퍼에서 뭐 하는 거야 싶었는데 내가 무슨 뚜빠루빠뿌 그냥 옆에서 붙여 불러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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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화지타사는 왜 좋아? 오잼모씨 해명하세요 동생이 달랐는데 어떻게 안 돼요? 진짜? 원래 안 줄 생각이었잖아요 줄 생각이었나요? 줄 생각이었어요 구정모씨 줄 생각이었나요? 네 사실인가요? 네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네 안성빈씨 지금 몇 점이죠? 안성빈씨 지금 몇 점이죠? 아 몽고 반점입니다 남았어요 나가세요 구정모씨 조빈씨 어제 독방을 쓰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죠? 제가 한 번도 안 써봐서 저 회장이 어떻게 돼? 양보해줬습니다 멤버들이 다른 이에게 양보할 생각은 없었나요? 네 구정모씨 비행기에서 한숨도 자지 않은 걸 제가 봤는데 왜 그러신 거죠? 러비티 생각에 잠을 설쳤나요? 네 비행기에서 먹은 복숭아 주스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그 찾았어 러비티한테 물어봤더니 그 일본 항공 비행기를 타야만 주는 주스랍니다 근데 그 주스 진짜 맛있더라 박세림씨 어제 반신욕 하는 걸 목격했는데요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몇 시간 반신욕 하셨죠? 13분이요 옛날에 그 연생 때 일본어 배울 때 일본어 선생님이 보여줬었는데 그거를 최근에 자신이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원진이 형이 알려줬어요 뭐였어요? 그냥 썼어요 석쌍이에요 아 와 너무 좋아 문준이가 의등생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준이의 일본어 기대해주세요 미국 가사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영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어 너무 어려워요 아니 문장이 왜 계속 바뀌어 주워 왔다가 형 같아 왔다가 동사 왔다가 동사 왔다가 그거를 아직도 이해 온 적이 없었어요 아직 이 머릿속이 아니라 입력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뭐 뭐를 했다 이게 편한 거 같죠 많이 외웠는데 갈 준비하니까요 메리에 메리에? 누리에 누리에 키크 다 먹여 볼 수 있어요 다 지금 딱 25개 외웠거든요 준비하러 갈게요 안녕 야야야야 너무 따가워 너무 따가워 너무 따가워 춥다고? 왜 싫은 척해 너 팔굽혀기 빨리 그럼 나도 춰 빨리 빨리 푸셔 이거지 이거 팔굽혀기 팔굽혀기 또 팔굽혀기네 팔굽혀기 팔 푸셔 팔굽혀기 팔굽혀기 푸셔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는데 나라라라라라라라 아아 내가 하나 치면 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떼어 아 왜요? 아 왜요? 모스터 넥스테이지 공연이 오늘로써 드디어 끝나버렸네요 어땠어요 형들은 일단 우리 멤버들 너무 고생 많았고 6개의 공연 하나하나 다 너무 특별했고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번에 또 자주 와서 이렇게 공연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추억 만든 거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정리하고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보고싶을 disciplined 이거 그 인천 너무 알 colorful